던져지지 못하고 이렇게 약간 땡기는 저 처음이에요 공을 치시는데요 이 위치 있죠 이 위치 공 라인보다는 클럽 헤드가 좀 둥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손보다는 어때요? 앞쪽에 있죠 이 위치 좌우 대칭이니까 이렇게 회전을 일으키면서 클럽 페이스가 맞고 계속해서 클럽 페이스가 회전하면서 이렇게 좌우 대칭이죠 클럽 페이스가 어때요? 이렇게 옆을 보는 느낌이죠 반듯한 느낌 바닥을 보거나 천장을 보지 않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똑바른 느낌 바닥을 보거나 천장을 보지 않아 좌우 대칭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해볼게요 5미터 치면 돼요 5미터 5미터 여기서 툭 잘 하시네 여기서 클럽 헤드가 올라갈 때는 팔을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 왼손이 이렇게 꺾여요 왼손 목이 이렇게 왼손이 이렇게 꺾이면 꺾이면 왼팔도 덩달아 조금 꺾이죠 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됐죠? 이 위치에서 공을 치고 여기서 어떻게? 왼손이 돌아가는 게 힌지가 아니고 클럽을 약간 세워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왼손을 딱 꺾는 거야 툭 치시고 툭 치시고 거기서 힌지 잘 하셨네요 손수들처럼 팔로스루가 나오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팔로스루를 하시려고 했는데 이 팔로스루 하기가 상당히 사실은 쉬운 거예요 이제는 뭘 하시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백스윙이 했던 거 있죠 몸 많이 하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딱 꺾여 네 꺾였죠 이렇게 여기 오른손이 꺾였죠 이제 여기서 공 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에 그 위치를 와 그러면서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쳐 그리고 다시 이렇게 왼손에 힌지를 해 네 왼손에 힌지를 이렇게 네 이제 오른쪽에서 힌지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만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목표는 15미터 15미터 자 15미터 될까? 자 여기서 힌지 툭 치시고 왼쪽에서 힌지 툭 치시고 왼쪽에서 힌지 이거를 배우러 오신 거예요 사실은 이거가 되게 굉장히 쉬운 건데 여기서 백성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자 여기서 공 칠 때 느낌을 알려드릴게요 허리가 살짝 돌아요 허리가 천천히 천천히 혼자 가면 안 돼요 허리가 천천히 돌아요 그러면 몸도 이렇게 살짝 돌죠 상체도 네 그럼 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때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네 떨어지면서 이렇게 손등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아래로 보는 느낌이죠 진짜로 아래로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맞으면 딱 스키어가 되네 네 그렇게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왼손 힌지가 일어나면서 릴리스 동작으로 넘어가면 좋은 스윙이 되는 거예요 와 너무 다른 네 여기서 거기서 툭 그렇지 그렇지 오 임팩트 느낌 다르죠 완전 네 제대로 맞는 느낌이죠 네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치셔야 돼요 엄청 빠르지 않아도 다 되는구나 네 막 급하게 치려고 하니까 클럽에 릴리스만 급해졌던 거죠 아 다시 해볼게요 방금 그거 다시 여기서 이렇게 됐죠 이렇게 맥스윙을 이렇게 했고 그래서 어떻게 허리 돌면서 팔이 내려가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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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네 다운숭행 할 때 느낌이 어땠어요 다시 해볼게요 백성 하시고 자 여기서 허리가 먼저 돌 텐데 혼자 가면 안 돼요 다 같이 연결되듯이 움직여야 돼 그러면 허리가 돌면 손도 내려와야 되지 그러면 지금 천천히 허리 살짝 돌려볼게요 손이 이만큼 내려와야 돼 많이 내려와야 돼요 그럼 어때요 지금 처음에 팔이 떨어지는 느낌이죠 네 클럽헤드는 어때요 클럽헤드 보세요 되게 완만해지죠 여기서는 네 네 그래서 허리 살짝 돌 때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왼팔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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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느낌이에요 그럼 클럽헤드 지금 어때요 되게 뒤에 있죠 네 그러면서 허리 계속 돌면은 여기서는 좀 앞쪽으로 오죠 이렇게 네 그러면서 이렇게 임팩트 그 다음에 여기로 가고 왼손 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공 지금 오른쪽에 두잖아요 네 공을 조금 왼쪽에 두고 싶어져야 돼요 그게 그만큼 내가 회전과 체중이동이 좋다는 거고 오른쪽에 둔다는 거가 그만큼 그래서 팔로 내려와서 공을 때린다는 얘기가 바로 공을 살짝 왼쪽에 두께요 해볼게요 자세히 잡으시고 자 여기 왔죠 여기서 느낌이 내려가면서 이 손의 느낌 음 와 이게 살아있네요 이렇게 살아서 네 그 느낌 그 느낌 치고 난 다음에 바로 왼손 힌지 하셔야 되고 툭 네 툭 치고 그렇지 바로 왼손 힌지 하셔야 되고 아 네 그 느낌 자 그 느낌으로 한번 하프스윙만 한번 해볼게요 아 아 네 네 네 이제 공이 조금 이식이지 좀 공 맞는 소리가 나잖아요 이제 네 해볼게요 좀 더 빠르게 치셔도 돼요 이제는 허리 돌면서 이렇게 네 허리 돌면서 네 이제 공이 좀 맞잖아요 이제 방금 조금 이제 공이 좀 맞잖아요 네 네 쳐볼게요 힘 빼시고 툭 네 근데 이제 팔로스루도 좋아졌고 훨씬 좋은 스윙을 하네요 공도 끝바로 갔어요 이게 몇 미터 간지 아세요? 90m 네 이렇게 치는게 90m 나가는 거예요 와 그냥 이렇게 그냥 스윙만 생각하고 공만 생각하네 그냥 내게 예 일으킬